한국의 일상을 콕찌가 알아보는 콕찌타 채널입니다. 송가인씨 노래를 들었을 때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대표적인 영상을 선정하여 감상하여 보았습니다. C-REAT 리액 채널의 한국의 트로트를 처음 본 미국인의 반응 영상에서 미국인인 브래너님이 송가인씨 노래를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. 한국 트로트를 전혀 모르는 미국 청년인 브래너님이 송가인씨 노래를 들으면서 서서히 몰입하는 과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영상입니다. 처음에는 그냥 무심하게 듣다가 송가인씨 매력에 흠뻑 빠지는 과정이 진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미국인이 트로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더 시청해 보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. 자 그럼 이 영상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영상은 브래너씨가 송가인씨 노래를 감상하며 놀라는 반응도 재미가 있었지만 송가인씨 노래를 들은 후에 브래너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. 브래너씨는 감상평으로 음색이 굉장히 좋았어요. 아 대박 창법이 너무 좋은데 노래는 당연히 잘하고요. 이런 전통적인 노래 너무 좋아요. 너무 사랑해요.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감시키는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. 송가인씨 노래가 미국 트로트이며 흑인 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흑인 연가와 같은 감동을 브래너씨에게 준 것입니다. 즉 이 영상을 보면서 송가인씨가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꼭짓다는 생각하였습니다.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송가인씨 노래를 사랑하는 분이 더 많아지기를 꿈꿔 보고 기원해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콕콕콕 찍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